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초만들기 해볼거에요. 편의점 갔다가 오랜만에 눈에 띄길래 사가지고 같이. 이건 초코고 이건 과자. 장갑도 껴주고. 여기 고양이 그림 그리셨는데 강아지 나왔는데? 돼지야 바보야. 이게 돼지라고? 이게 어떻게 돼지야? 돼지는 이거.. 아니 아니. 고양이. 악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데코하는 거. 나 한다! 야 너도 반지 껴. 나만 끼고 있어 맨날. 알았어. 너 뭐 강아지? 응 나 마키부터 할게. 나 그러면은 넌 갱 어지를 해 난 고양이 할게. 나 초콜릿 많이 넣으니까 초콜릿 많이 넣을게. 난 진짜 이쁘게 해야지. 근데 초콜릿 냄새가 살짝 뉴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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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어떻게 만들었거든? 코에 묻은 거야? 몰라 이거 수진이 먹여야겠다. 서랍고 보지 말게. 네. 야! 왜 개그레가 됐어! 사람들이 왜 존나 궁금하겠지? 나 이렇게 오래 하는 거 보면? 절대 안 보여줘야지. 다 완성작 보여줘야지. 아 이게 얼추 진짜 못 만들어요. 이게 뭐야 이게! 콧구멍이야 이거! 이제 이거를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된 거야? 응. 초콜릿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확인해볼게. 됐어. 됐습니다. 일단 이거는 설명하자면 고양이. 그리고 이거는 다 개구리고요. 야 맛있겠다. 요런 식으로 돼있고? 응. 오케이. 이거 살짝 이런 모양인데. 개맞은데? 파이팅! 흰둥이 먹어볼게 흰둥이. 나 얘 먹어볼게. 이게? 너무 달아. 맛있어? 응. 하지만 다 먹어. 엄청 절제하지. 맛있네. 응. 벌써 만들어봤는데. 후렌치파이 뭐라고? 이거 뭐 이렇게 후렌치파이 먹고 싶어. 그냥 간식 가져올까? 응? 간식 가져올까? 아유. 아유. 응. 응. 진짜 이건 거 안 먹어야지. 진짜. 그거 살짝도 먹냐. 한 입 먹으면 살찐 날까? 진짜 너 못 만들어. 내꺼는 못 만드는데 맛있잖아. 내꺼도 맛있었잖아. 너 마지막에 고향이 어땠어? 제일 맛있었어. 그냥 그 초콜릿과 그 쿠키. rä workplace Ellie이 어땠어? 내꺼는 없었어?